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은 배터리 51개를 얻었구요 이거 갖고 이제 사업을 번창시킬겁니다 배터리 원래 한 몇백개씩 없나 도저히 한 몇백개 들어와야 하죠 내려갖고는 낫질 않아 다섯개, 뒷컷해야만 두개씩 늘어나니까 attention! under provision of specific consumer goods detected 밥을 먹어야 되니까 조용히 한거같아 자 일단은 일단은 음식 여기서, 아, 잠만, 스페이스 포트를 내가 건설 안 했구나. 넘겨. 자, 네트워크에 접속을 했고, 이거를, 여기서, 이거, 뭐가 이래 많이 필요해? 다 갖다 줘도 안 돼. 여덟 개씩 필요해. 아직 다 못 채워줬는데. 여기는 일단 이 정도면 돼,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기는, 아, 그게 안 되네. 북극 지방을 더 해야 되네. 자, 일단 됐고, 수도 돌아가. 조용하구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동실에 회사하는 hag입니다. ucht. 공동실에 회사하는 레이로 오래로 계십니다. 출발 전시ERE 근처에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근처에 주택단지가 있으면 더 좋다 장관 이쁘지 않아요? 세대가 103,103조 오기가 없네 일단은 업그레이드 하고 자 그러면 필요한 소소가 더 생기겠지 자 17개 마이너스니까 오케이 하나씩 남았고 주스 여기에 또 쓸데없는 주스가 또 엄청나게 부족하답니다 아 근데 주스 진짜 엄청나게 많이 드는거 같애 그 다음에 주스 공장이 또 어디있더라 자 또 자 일단은 쌀공장 하나 늘리고 아 다 늘렸네 2만원씩 들어옵니다 경찰은 아무때나 만들어주면 안되나? 아무 때나 상관없나? 상관없나본데 이 시스템은 정말 괜찮다 옛날에는 근처에 꼭 씌워줘야되어서 불편했는데 이제는 아무때나 씌워도 상관이 없네 자 일단은 2개 해결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옷 이제는 옷 자 천천히 하나씩 해봅시다 자 천천히 하나씩 해봅시다 자 일단은 음식 자 음식을 하나 더 늘려서 새국 받고 그 다음에 주스 과일주스 과일주스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사과농장 사과농장 자 사과농장 지워주고 확장도 하나 해주고 확장도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기 약 약도 여다가 보충 하나 해주고 택시대왕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땡큐 그 다음에 소고기 아 저 소고기 저거 소고기 올려주면은 100% 인마가 부족하겠지 여기도 한개도 확장 오케이 일단 또 뭐가 부족하다는거야 자 여섯개 아 건설 최대치야 일단 됐고 그 다음 소고기 농장 또 하나 더 확장 자원있나 어 있기는 하네 자원이 있는게 어디야 아주 좋았어 감사합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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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원두콩이잖아 고기 아 원두콩이 부족해 아 마이너스 두개 와 맞추기 개떡같네 정말 우왕 신난다 맞추기가 정말 개떡같구만 그 다음 어 이 광탄은 뭐야 이토류야 뭐야 이거 도대체 그 다음 발전소가 프로그레이드 하나 있지 하나 더 지어야 돼 아 이게 지금 노답이기때문에 발전소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자 1500 발전량 올렸고 그 다음 마지막 딱 올렸으면은 자 다리건소로 알려 오케이 새로운 땅으로 질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 뭐야 모르겠어 제가 제가 도대체 써먹는거지 난 모르겠어 자 여러분 다리를 이었구요 어 다리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다리가 생겼고 아 이제 쭉쭉 한번 가봅시다 일단 여기 광산 일단은 여기 광산 일단은 여기 광산 일단은 여기 광산 그 광산 뭔가 캐는거 같은데 완도 Norman 반드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조제하는 곳이 여기 플러스 되었고 3 3 3 27 이것만 올리면 되네 옥공장 아주 훌륭한 옷을 자신께서 만들어낸 옥공장 일단은 근데 이게 최신 소재야 뭐야 저게 이상할 것 같네 자 플러스 3 찍었고요 그 다음에 21 하나 두 아 또 딸리네 벌써 다 썼네 이거 얻으려면 엄청난 놈 센 놈 잡으러 가야되는데 이거 참 골치가 다 썼네 여깄다 막아야 돼 아 이게 없어 일단 돈은 정말 엄청나게 미션 한번 더 깨고 와야겠다 자 미션을 한번 더 깨고 와야겠어요 준비 발사 자 우주개척 CC 하자 자 우주정비소를 개척한 다음에 이제 달기지도 확장해보자 자 자 자 자 자 I'll be on standby to advise you. Take note. The station can be expanded to pursue various types of research. A follow-up is needed. 행멋진데? 일단 이게 전길거고 아여 보호막이 설정돼있네. 오오 건설할때마다 자원이 되기때문에 잘 생각하고 지어야겠다. 이건 뭐지? 하나씩 다 지어볼까? 하나씩 다 짓다보면 뭐가 나오겠지? 고통이 없음 정보가 없네. 온도는 왜 자꾸 떨어지는거지? 이거를 두개를 지어야 되나? 어 잠시만 이것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저게 온도를 낮춰주는거구나 자 여기가 바로 위성기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위성기지 되시겠습니다 아 이게 온도를 올려주는거 너무나 좋습니다 뭘 하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나중에 낮춰야 된다 먹을게 없어가 여긴 사람 다 불러 죽을 판인데? 저기요 밑에 있는 친구들을 더 올려야지 수도로 가자 일단은 수도에서 저기로 이제 갑 먹음직한 음식과 그런것도 올려야돼 어떻게 해야된게 어떻게 해야될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어떻게 해야될요 빨리 해야될 발사 준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필요 없는 탭 좀 팔아야겠다. 좋아, 우리와 거래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금 뭐야? 여와도 기지가 나있고 우리의 수도 멋있다! 다른 플레이어, AI 플레이어의 기지? 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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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새로운 게 아니고 어제 이어서 하고 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흔한 소식 서비스 irritated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시각 세계였습니다. 정인시 시각 세계였습니다. 스페스트로 도착 오우nu 뭐헤리커! 더럽게 크네 더럽게 크네 가자 안더웨이 공격계신 잠시만 키 설정을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슬로그로 바꿔 슬로그로 바꾸고 오케이 이러면 됐어 충분해 가자 자 없어졌구요 어 알겠어 일단 파괴 엄청나게 물에 붙여 다 덤벼 자 다테르 잡았고 그 다음 뒤에 안빠졌다가 챙길거 없지 앞에 다투를 봤다 들어가자 자 전체 수리 전체 수리컷 날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호우 오케이 끝 자 잘가 어 파이 깔끔하네 깔끔하네 오케이 그 다음 응 잘가 이건 뭐니 자 EMP 한방 좋아 좋아 약탈을 시작하지 어허 전체 수리 그 다음에 맞아 폭격할때가 딱히 없어 오케 이게 한천명끝 해킹 완료 너무 쉬웠다 일단 업그레이드 자 이번엔 배터리 얻으러 가겠습니다 아 여기 뭐가 있었나요? 난 아무것도 못본거 같은데 어허 아무것도 못봤어 아까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 미션이네 어키 어키 이 미션 어... 아주 쉽습니다 그냥 밀어버리겠습니다 바로 부수면은 이게 30몇 갠가 주거든 배터리를 미션 쉽지 몇 개씩 다운 땡큐 땡큐 빠르게 간다 전 트롤이다 오케 열면 끗 하냐아냐 잘못했어 무기고 뭐고 다 털어 주지 퐁 컨트롤 에쓰 아 힐 못받았다 응 괜찮아 상관없어 자 됐고 자 여기다가 뚫고요 자 들어갑시다 응 반가워 잘가 앵크로리다 이 대사가 아닌거 같은데 버스트포를 실시하라 버스트포를 실시하라 공격완료 좋은 오태깡이었다 좋은 자원이었다 그들은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여기를 개척해야한다 버스트포를 계속 주기적으로 파밍을 해갖고 계속 만들어야겠어 일단 여기에 생산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되거든 보자 열댓목에서 물고기 들고 오는건 기본이고 정체를 해먹어야되는데 정체를 해먹어야되는데 이게 노답이라는거지 아 또 시민이 부족해 놀락됐나 대사 아이힝호이다 응 트랜스퍼 tourist 자 됐고 이 옆에 사람들을 거주시키는거야 이 옆에 사람들을 거주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갖고 이어주면은 끝 됐어 그러면 충분한 노동력이 나와 충분한 노동력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심심하니까 하나 박아놓고 이거 범위 상관없지 않나? 아무 때나 박아 되지 그냥 대해주는거잖아 나 이제 해산물을 캐 먹어야되는데 오케이 자 추가적인 더 올려주고 조제약 자 약공장 갑시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약공장 되시겠습니다 자 이곳이 그 유명한 약공장 되시겠습니다 야 해초 이거밖에 못올려? 노동력 감소고 전기 감소고 아 내가 지금 당장 쓸데있는게 없는데 해초공장 하나 더 늘려야되네 보자 이 근처에 뭐 하나 없나? 야 이거 CF에서 나온 광고 아닌가? 광고..뭐냐 부금 아닌가? 아 또 배터리 없어 다 부숴버릴꺼야 와 여기도 고기가 필요해 할말 잃었네 약공장 좋아요 여러분 약공장이 세워졌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수량 하나가 늘었으니까 하나 더 땡겨오고 어 저 과일도 좀 더 만들어야겠네 그 다음에 아니야 4개까진 필요없어 됐고 그 다음 여기 하나 둘 셋 어 이런거만 맞춰주면은 되니까 자 이제 여기 산업혁명 산업혁명 일으키러 갑시다 일단은 근데 저 위에 아 저 위에 해산물도 있네 잠시만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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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아 씨 마이너스 20이라니 저거 어떻게 수요해 미친거 아니야 아 그냥 이걸로 와 3천원 3천원 마이너스 화장 방법 없다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야채 없지 야채 없네 와 5만원 미친거 아닙니까 꺼져 7천원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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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내가 판다 내가 팔수도 있을거 같은데 내가 좀 자원이 많이 남는게 있을거야 미역 미역 팔자 미역을 팔면은 얼마 안 나오네 아 아 뭔가 우리도 좀 좀 큰거 돈 많이 되는거 좀 만들어 팔아야겠다 돈이 안되네 돈이 안돼 굶어 죽겠어 이러다가 농담이 아니라 굶어 죽겠어 비즈니스 석세스 멀티플라이 자 일단은 됐고 그 다음에 옷공장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자 소금장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와 몇개나 더 지어야돼 엄청나게 빡치네 일단은 여기 무조건 업그레이드 다 해야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정제해서 짓는 나노공장을 더 지어야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저기 섬유공장 와 신난다 아 벌써 다 썼어 이런 쓰레기같은 배터리를 봤나 빨리 옷공장 내라 그렇지 자 거의 10 아디다스 명품전 수준이구만 자원 들으기 후달달해 됐다 아 굿데이 엿먹어요 굿데이는 무슨 빌어먹겠구만 로봇이 남네 로봇 갔다팔까 좀 많이 남는거 로봇이 60되나 남으니까 로봇을 팔자 로봇은 좀 쯧 어머니야 많이 사주려나 로봇팥니다. 로봇사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우 뉴 트랜스퍼라우트, 딜리버스 깝시다 자! 계속 계속 발전시켜 볼까 14,000원에 이득이 나오는 것 같아 15,000원에 이득이 나오는 것 같아 야, 가자! 야, 드디어 최종티어 15,000원에 이득이 나오는 것 같아 이거 뭐냐, 뭐 더 그래도 할까, 안 되나? 어, 그래도 되네? 고!